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 채널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 제가 수익창출을 신청했더니 거부되었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와 같이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신청했는데 거부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메시지가 제게 왔어요. Your channel is not approved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건데 스마트폰에서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인데 유튜브에서 지금 이러한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Your channel is not approved for your YouTube partner program. Learn how to reapply. 이렇게 해놨어요. 당신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수익창출을 한 한 달 전에 신청했더니 한 달 지나서 이란 답이 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앞부분 첫 문단 보겠어요. 제가 영어를 썩 잘하진 않지만 대충 파악해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신청해서 고맙다 해놨고 당신 그 신청서를 점검해 보니까 자세히 점검해 보니까 당신 그 지원서가 지원한 것이 우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에 맞지 않다는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창출을 신청하면 이와 같이 승인이 안 되면 이와 같은 승인 안 됐다는 영어로 된 이런 이메일이 옵니다. 승인이 되면 거기에 승인이 됐다는 것이 화면에 뜨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보니까 왜 그 수익창출이 안 되느냐 하면 여기 그것보다는 여기 먼저 이런 말로 해놨네요. 승인이 안 됐지만은 뭐 여전히 동영상도 올릴 수도 있고 비디오를 편집도 하고 삭제할 수 있고 시청자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뭐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재신청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얘기했었는데 재신청하고 싶으면 수익창출 페이지로 가서 잘 읽어보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해놨고 가이드라인도 읽어보고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도 읽어봐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다음 단계는 우리 정책에 위반된 너가 올린 그 비디오를 편집하거나 편집하는 건 주로 음악 관계들이겠죠. 그거는 삭제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익창출이 거부된 사람들은 올린 동영상을 재편집해서 주로 음악을 했죠. 음악을 다른 음악으로 바꾸어 갈아치기 하든지 혹은 삭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30일 지나면 여기 마지막에 써놨어요. 여기 보면 30일 지나서 다시 수익창출에서 재신청할 할 수 있는데 그 재신청하는 옵션이 보인다.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익창출을 거부당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메일을 유튜브한테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수익창출이 거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의 채널 수익창출 거부된 채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제가 이 돌핀이라는 브라우저를 써서 여기 제가 러브폼이라는 제 동영상 유튜브 채널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채널입니다. 여기 제 채널이에요. 제 채널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채널 이름은 여기 보시면 파트너가 인정은 됐다. 러브폼이라는 제가 이러한 채널을 제가 운영을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보는데 하나는 수익창출이 돼서 잘 운영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뭐 이것저것 제가 개인적인 거 좋아하는 거 올렸더니 수익창출이 안 되군요. 여기 보시면 다시요. 여기 채널의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게 되겠네요.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들어옵니다. 그 수익창출 거부된 채널의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와서 이 채널로 옵니다. 그리고 상태 및 기능이 있죠.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 수익창출이라고 돼 있죠. 파트너는 인정이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 파트너는 인정됐는데 여기 수익창출이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밀어보겠어요. 여기에 나오십니다. 수익창출해가지고 채널의 수익창출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수익창출 신청해낸 데 심의 중이다.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글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수익창출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현재 밑에 보면 사용하지 않음 사용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수익창출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아까 이메일 보시다시피 30일 지나면은 이 글자가 바뀝니다. 수익창출을 이 글자가 바뀌어요. 수익창출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떠요. 그러면 그때에 수익창출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채널을 이 비디오를 바꾸지 않고서는 수익창출 다시 신청해도 여전히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이 동영상 관리자로 갑니다. 동영상 관리자로 가서 터치해겠어요. 이 채널은 제가 초창기에 제가 사용하던 주로 갑상선 관련 동영상을 올리던 곳인데 여기에 보시면 저작권 고지라는 게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시면 저작권 위반된 것이 쫙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작권 위반된 게 쫙 나오죠. 저작권 위반됐다고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 이게 지금 11만 2천 조회수가 11만 얼마가 되는데 저작권 위반이네요. 3천 9백 이런 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이스탄불 톱 카프 공전 이스탄불 이 파트 1 있죠. 이 동영상을 이쪽에 보면 저작권 위반 콘텐츠로 나와있죠. 조회수 900 이런데 저작권 보호 콘텐츠 위반 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다 저작권 보호 콘텐츠 위반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 수정 어느 정도는 수정해야 수익 창출을 허락합니다. 저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 이거 터치 해볼게요. 제가 터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위반됐냐면 여기 보시면 음원이에요. 보세요. 음원이 입안된 거예요. 음원 입안 음원 입안 코리아 해놓고 코리아라고 써놨죠. 그리고 노래인데 노래 삭제할 수도 있고 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무슨 음악인지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 와서 틀어볼게요. 자 틀어보면 노래가 무슨 전주곡이 기네요. 한국 노래인 것 같아요. 스톱시켜서 너무 길어서 스톱시켜서 너무 기네요. 그래서 이걸 오디오 이 오디오가 2번이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청 제한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신고자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수익 창출을 내가 내가 내 자신이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전선에 대해 두 건의 제작권 침해 신고가 되었다 나오죠. 이거 음악을 바꾸는 방법 아시죠? 저 위에 오디오 이거 터치해가지고 오디오에 터치해가지고 그러면 화면에 나오죠. 이게 길이가 보면 7분 36초로 되어 있죠. 그 7분 36초에 맞는 것을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시간 이거 터치해가지고 최하단에 보면 5분 이상이 여기 나오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서 5분 이상짜리를 골라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지금 이제 7분 9분짜리가 여기 하나 있네요. 이 음악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9분짜리가 9분 3초짜리겠죠. 이걸 이제 다시 대신에 올려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영상에 추가 이걸 터치합니다. 추가 탁 터치하면은 그 음악이 들어간 노래가 지금 들립니다. 들리죠? 그래서 이 음악이 뭐 별로 주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악이 그렇잖아요. 뭐 좋은 곡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변경상 저장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툭하면은 이러한 별도의 창이 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수정사항이 처리되는 동안엔 동영상의 현지변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저장용을 터치해야 돼요. 이걸 툭툭하면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화면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왔죠.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다시 왔어요. 다시요. 지금 이제 다시 여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동영상 관리자로 아까처럼 동영상 관리자로 가서 제작권 위반 그 목록에서 쭉 찾아줘야 됩니다. 조금 여기 채널에서 이거 잠시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수익창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수익창출 있죠. 이 부분을 잠시 보면은 채널에서의 수익창출입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제가 수익창출이 안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영상만 올려놨네요. 그 안내하는 동영상만 올려놨어요. 이상 수익창출을 신청했는데 수익창출이 거절되는 거절되어서 이메일을 받는 경우 어떤 이메일을 받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와서 동영상 관리자에서 저작권 고지 이걸 터치해서 저작권 위반된 것을 다 수정해 줘야 됩니다. 다 수정해 줘야 되고 혹은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지금 못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페이지가 말이죠. 11페이지가 있고 다음이 또 있죠. 다음이 또 또 이 눈을 터치해 보면은 다음 터치해 보면은 또 다음 페이지가 나오겠죠. 또 다음 페이지가 나오네요. 이게 뭐 상당한 고치를 하면 상당히 많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창출이 거부당한 분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여기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 고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수정을 하길 바랍니다. 저의 이 채널은 옛날에 제가 아주 10년 전에 만드는 그 갑상선 카페를 위해서 그때 이 채널을 만든 건데 그 후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관리할까 싶어서 수익창출을 신청했습니다. 회원에는 한 4천명이 넘는데 저도 다시 수익창출의 이 채널에서 재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이 채널은